한 명이라도 같이 있을지 더 재미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시죠 자 가자 어디야 이번에는 또 자 7시에서 10시 7시에서 1시 7시에서 1시 전형적인 노조옥 주변에서 차 탄 다음에 강남이나 강북으로 가는 루트가 그렇죠 가자 형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이 근처에 떨어지셔서 차를 가져오시면 돼요 그냥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어 제이익스키니 어서오세요 밤 1시까지는 안하고 11시까지지 오늘도 아 오늘 불금이지? 근데 내가 12시까지 못해 엄마 아빠 자야돼 돈 많이 벌어서 방음부스도 사야지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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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립시다 탈출 아 맞다 구갈랜드 누가 됐더라고 해보니까 아우 부가 나 그래서 그냥 아이패드 노리고 있어 아 부가일랜드 누구 떴다고 했어요 근데? 올렸나요 인증? 아 겁나 부럽다 진짜 부가일랜드 근데 어차피 내가 부가일랜드 됐어도 갈 돈이 없었어 슬프다 그래서 노선을 바꿨지 내가 근처에 차가 안 보이는 거 같고요 나 오토바이 하나 봤고 거기 하나 발견 어 그래 그 타고 오세요 다 이동하자 타고 타야겠다 형 오토바이 말겠다 어디? 근처에 어디? 멀리 있어 근데 다시야 있어요 어 예 아 그럼 전 타고 어디로 갈까요? 타고 있죠 오세요 아니 서쪽에서 만나요 서쪽에서 그냥 어 깜짝이야 아 칠 뻔했잖아 서쪽에서 만나요 잠깐만 형 헷 형 형 그러자 형도 바람색이죠 먼저 갈게요 난 기억 안 나는데 형 진짜 와 맨날 그랬으면 진짜 어? 아 또 마리아님 또 이상한 말씀하신다 또 어? 본인 당첨됐다고 또 어? 티켓을 팔고 돈을 벌어 그게 양도가 되나 그게?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시라고요 나와요 아저씨 나와라구요 아 이제 막 같은 팀한테 총도 쏘고 아니야 아니야 안 맞으니까 그러지 아 죄송합니다 안 돼 젠짠 왜요 무슨 일이에요 차에서 내리셨다 정확히는 바다에 빠져서 어 다이 여기 갑니다 이 아니 왼쪽에 뭔가 날파리 같은게 있어서 어 앞쪽에 차있다 그거 신경쓰다가 그쪽으로 날아가버렸는데 쟤도 서쪽간다 쟤도 싸우면 되지 뭐 어 멋있어 저 한 명이 저 쫓아오는 것 같은데 이거 어쩌죠 뭐라구요 어 앞에 또 차있다 다시야 있다 다시야 있다 야 총격전이다 이제부터 형 옆에 붙어 옆에 붙어 옆에 붙어 내가 다리 쏴버릴까 이게 어? 옆에 붙어 좀 더 속력 좀 내봐 속력 좀 어? 다리 쏴뿔게 저건이야 어? 야 이게 최대야 나 어 짜식들 저거 어? 일로와 이 짜식들아 일로와 이거 완전 추격전이네 추격전 일로와 이 짜식들아 아 왜 이렇게 안맞아 아니 형 우리 지네 안돼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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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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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일로와 건방진 녀석들이고 다 나 나 회전을 하면서 안되냐 그만 타네 쟤네 쟤네 저거 차 불탄다 불탄다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불탄다 야 우리 찾아가 만만치 않아 지금 아 쟤네가 더 쫄려 지금 야 쟤 샷컷 두석 아이고 우리 구하러 갑니다 기다려야잉 이야 세마차 바나나가 몇바퀴 돌면서 날아가는걸 볼 줄이야 아 진짜 깜짝 깜짝 놀랐다 어디 갔나 싶었다 내가 내가 살게 내가 내가 컴온 맨 어 저기 강가에 사람 하나 있는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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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여 자녀석이 저 쫓아왔어요 어디 어디 안보여 형 저 강가에 강가가 어디 몇조 s w 방향 수령하고 그냥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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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행이다 죽지않았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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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 화살초 위초고 앞으로 마리아님 이상한 말씀하시면 저는 이제 그냥 멘트를 안 받겠습니다 하하 하하 그렇게 공식 인성 보성 그렇게 공식으로 정하겠습니다 마리아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분들이 이상한 말씀하시면 저는 걸겠습니다 어 일로가 형 스트리머는 민선보소 짱잼 써보인다 어 우후 어디요 어 sw 140 저기면은 딱 바다각인데 보니까 와우 용왕 메타 여기에 노란놈들이 있을게요 어 제 보급품이다 노란놈 로란놈이다 하하하 하하하 아 근데 지금 싸우면 저희가 분리하지 않아서 아 하하하 이렇게 슬프다 자 봅시다 중계 다 합시다 어 아이씨이 때 왜 이래 어 우석이 어서 어 잠깐만 아 아 아 이거 맞아야 이걸 또 어떻게 또 나 지금 내가 맞지 뭐 뭐 뭐 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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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하하하 아 나를 왔다 이거 하하하 서던님 멋있게 복수 해주고 끝내세요 복수 으 복수 전함 갑시다 복수 전 어 이 안좋았다 아니 뭐야 왜 또 아무 관절이 안 돼 왜 안 돼 이 관절 어째서 잠깐만 아이고 그 여러분 이거 하이라이트 강남의 오늘 야 반항을 땡이다 꼴등 꼴등 4 와 생애 최초 꼴등 세상에 이거 오늘 하이라이트 가이다 이건 진짜 운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그렇다 아멘